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갖고 있는 치명적 문제, 득표수 조작과 부정선거 문제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리즈를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득표수 조작은 과연 은폐할 수 있는가? 이번에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이 등장하고 나서 탤런트이자 개그맨인 남희석 씨를 동원해 가지고 부정선거 언모론자를 조롱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렇게 선관위 유튜브에 올린 걸 보면서 정말 저 양반들이 정신줄을 놓았구나.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된 김용민 씨도 본인이 이렇게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전혀 없는 상당히 낭만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다 논쟁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왜 끝났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남긴 소위 정거물이 태산보다 많기 때문에 신임 김용빈 사무총장이 선관위 직원들과 짝짝꿍이 돼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법관들이 도와주고 윤석열 정부도 도와주고 국민의 힘도 도와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주변에 다 도와주니까. 저질러 놓은 똥이 있는데 그 똥이 여러분들 써가지고 악취가 진동하는데 똥을 안 샀다고 세상 이리저리 다니면서 난 똥 안 샀다 똥 안 샀다 그렇게 외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제가 선관위 사람들에게 제언하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있더라도 다 협조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덮고 국민의힘도 침묵하고 대통령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고 언론들도 적극적으로 침묵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온통 우군이니까 그냥 시간 가면 선관위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조언하는 겁니다. 내가 기관장이면 일체 언급하지 않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 명도 선거 문제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철투철미하게 침묵으로 깔아뭉개는 그런 전략으로 선관위가 가는 것이 선관위의 목숨을 부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건드려봐야 더 상처가 덧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관위가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 만들어서 발표한 자료가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있을 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 그 점검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똥 안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도 똥을 싼 겁니다. 똥을 싼는데 똥을 안 싼 걸로 다 대법관도 덮어주고 윤석열 대통령도 덮어주고 용산의 대통령실도 덮어주고 국힘당도 덮어주고 언론도 덮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좋은 나라입니까? 세 번째 여러분들 부정선거 총정리 시간에는 공대일리신문에서 여러분들 특집 부정선거 총정리 세 번째 득표수 조작 사실인가 3구 대통령선거 사전 득표 득표수 조작 분석 결과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 득표 득표수 조작을 주도한 점이 공직선거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에 해당한다.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사전 득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는 것을 정거물과 함께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무속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학이든 통계학이든 다 깔아뭉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기 조선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대의 신민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과학에 의존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분석해 보게 되면 모두 다 선관위의 일부 관계자들이 다 득표수를 제조 생산해서 발표한 겁니다. 투표자들이 든진 득표수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 아닙니다. 그게 과학이 말하는 바고 통계학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구리 여러분들 투표 파문이 3구 대통령의 문제가 됐을 때 1군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3구 대통령 선거가 당연히 조작을 통해서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이 확정적이라고 여러분들 선관위 측이 믿었기 때문에 기세 등등할 때죠. 그때 방문한 국회의원들 머리 뒤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관위 일부 직원들이 쟤 누구냐 쟤 그냥 날려버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쟤 누구냐 쟤 그냥 날려버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쟤 누구냐 쟤 날려버려 날릴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들이 실토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선관위가 주도해왔다. 제 여러분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과 함께 7구학번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60대 초반에 제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입니다. 젊은 날 경제학으로 하기를 했고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은 선관위가 주도해왔다.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정신이 그냥 나갔던지 아니면 감방에 갈 각오를 했던지 아니면 본인이 확실한 과학적 증거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방송 보시다시피 제 얼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과격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 줄을 대서 한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이 다 덧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정신 정직 정도에 따라서 학자적 양식과 학자적 여러분들 근거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는 누가 했다? 북한이 한 것도 아니고 중국 공상당이 한 것도 아니고 과천에 있는 선관위가 했다는 겁니다. 따라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는 표현은 조금도 과하지 않다.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들은 그런 불법과 비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손사래를 칠 것이다. 인간이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과 불법을 일삼을 수 있지만 숫자는 그런 잔깨를 뿌리지 않는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의 중심이란 후보별 득표수라는 선거데이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작한 것을 말한다. 선거 관련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에 남은 지울 수 없는 흔적까지 은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엊그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남희숙 개그맨이다 탤런트를 동원해 가지고 선거부정 음모론자를 조롱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린 걸 보고 이 양반도 정신줄이 한참 그냥 나왔구나. 동갑내기로 참 안 됐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출세 좋죠. 그러나 그 출세가 급격해 가지고 자기 목을 자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상사는 옳은 길에 가능한 수세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것을 다 덮고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겁니까? 그리고 김용빈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이 돼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저지른 모든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은폐하는 얼굴마담이 돼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방송들이 계속 나가고 하니까 이걸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생각을 했는 모양이죠. 여러분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길 수도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런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착하게 뭡니까? 득표수의 규칙이 발견되는 겁니다. 득표수의 규칙이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규칙이 발견되면 무조건 조작입니다. 그럼 그 조작을 누가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에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로구 선거 데이터의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여러분이 딱 직관적으로 볼 때 뭐가 보입니까? 모든 여러분들 동관회 사전투표의 윤석열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최소 8에서 마이너스 23입니다. 이재명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3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에 차이값이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16개의 동천부에서 윤석열의 차이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재명은 플러스 나온 겁니다. 그러면 딱 이 그림만 보더라도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머리들이 다 있는 사람인데 이런 그래프를 그냥 깔아뭉개는 걸 보게 되면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것이 사실을 보고 판결을 내린 게 아닙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좀 심하게 조작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하태경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우대칭이고 17개의 해운대구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수는 윤석열은 마이너스고 이재명은 플러스입니다. 윤석열한 게 표를 훔쳐가지고 이재명에 더해 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정상적인 투표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에 비해가지고 좀 조작을 적게 한 거죠. 대구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광역시 수선구입니다. 조작을 아주 적게 한 거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외외적으로 경북에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고 그리고 대구광역시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그것이 이재명 폐인에 큰 기여를 한 거죠. 화끈하게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에 조작값 한 25% 35% 올렸으면 이재명이 당선되는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그냥 윤석열은 최소 마이너스 3% 차이값이 최대 마이너스 7% 이재명은 플러스 4% 플러스 8% 똑같지 않은 것은 심상정함께도 빼앗은 표가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자 조롱 유튜브 같은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학자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남희습 개그맨이나 탤런트를 개그맨이나 탤런트가 뭘 알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세금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총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병호나 권오용이나 박주연이나 민경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제풀에 꺾여서 말 안 할 때까지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잖아요. 대법관들도 사바사바해서 다 봐주고 언론들 다 침묵해 주고 윤석열 대통령 다 침묵해 주고 대통령실 다 침묵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국팀당 다 침묵해 주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 교수들 다 입 다물어 주지 않습니까 모든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마련됐는데 왜 상처가 뜬나도록 먹니 부정선거 음모론자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까지 만들어서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관위 사람들 부정선거 안 했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부하 직원들이 전에 안 했습니까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 내가 허위 사실을 공포했으니까 내가 잡혀 들어가서 감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 안 했습니까 선관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7번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 안 했습니까 덕표수 조작 안 했습니까 더불어민국 유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덕표수를 듬뿍 대주는 정가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러분들 표를 빼앗는 감소 덕표수 정감 작업을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관위가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직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덕표수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조작값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덕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치고 해운대구수는 100장당 15장을 훔치고 대구수성군은 5장을 훔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훔치기 때문에 차이가 그래프가 뚱뚱하고 그다음 중간은 조금 홀쭉하고 대구수성군은 아주 여러분들 늘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홍보영상 만들어가지고 우리 똥 안 쌌습니다 우리 절대로 똥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선거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덕표수 조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동네방네 외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선관위가 싼 똥을 분석해보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계식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조작한 이동시킨 것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960년생으로 저와 동갑이고 저와 대학 여러분들 입학 동기죠 7과학분이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냥 선관위의 얼굴마담 하다가는 그냥 갑니다 세상 앞날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영광스럽고 뭐죠 자리가 보존해 주는 것 좀 하니까 폼이 나죠 그러나 자리라는 것이 뭐죠 뒤집어지고 나면 국민들이라는 것이 그냥 처음에는 가만히 있지만 나중에 들고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선관위의 전략을 컨설팅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은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이 세상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공병호하고 민경욱이 하고 윤용진하고 박주연이 하고 권호영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제 풀에 나가 떨어지도록 가만히 있도록 그때까지 참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됐는지 이렇게 여러분들 도둑질을 이렇게 뭡니까 내놓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앞으로 살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편하겠지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참 깝깝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세히 알고 싶으면 도둑놈들 시리즈 정말 심혈을 갖고 쓴 대한민국 부정성을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선을 보인 신학과 역사학의 큰 깊은 조회를 갖고 있는 김동주 박사가 지필한 세계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또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하셔서 도전해보시면은 크게 얻는 귀한 그런 보수과 같은 그런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